문자 좀 그만 보내고 빵 먹어라. 안 돼요. 여자들한테 문자 달랐을 때 빨리빨리 보내줘야죠. 조금만 늦어도 난리 나요. 늦으면 귀찮아서 빨리빨리 보내야 돼. 선생님, 우유 다 먹어도 돼요? 나도 먹어. 인종아, 나도 나도. 선생님, 딸기 우유 없어요? 없는데? 형, 빵 먹어. 니네 뭐 하는 거야? 여자친구한테 문자라서 날리고 있냐? 얘네들 여자친구가 어딨어? 있어요! 있어? 여자친구가 있어? 저 혜미 있잖아요. 지난번에 수영장에서 형들이 쭉쭉거렸던 귀여운 여자애. 그렇구나. 얘를 무시하지 마. 나름대로 여자친구들 다 있어. 너도 있어? 네, 얘는 없는데요. 그냥 친구들은 제법 많아요. 그래? 우리보다 낫네. 인종아, 너는 여자친구 없지? 네, 저는 없어요. 없을 줄 알았다. 네가 있으면 이 세상 남자들 다 있는 거지. 저 무시하세요. 제가 안 살려서 그렇지. 사귀려고 맘 먹으면 여자친구 금방 생겨요. 그러냐? 미안하다. 인종이, 너는 어떤 여자가 이상형이야? 전 얼굴 되게 따지거든요. 신앙 몸매는 어느 정도 대도 봐주거든요. 얼굴이 진짜 예뻐야 돼요. 참, 꿈도 크다. 아이고, 이 자식이 언제 정신 차리나? 호박땡이라도 너 좋다 그러면 얼른 잡아. 어? 미쳤어요. 호박땡을 왜 잡아요? 아, 이 자식아. 인종이 귀엽지? 귀엽다. 아, 이 자식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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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지나가세요. 제가 봐 드릴게요. 네. 가세요. 저기요. 고마워요. 네. 저기 저랑 햄버거 먹으러 안 갈래요? 자 마지막 문제. 에펙트. 에펙트. 자 시험지 주고 다들 잠깐 쉬고 있어. 여보세요? 인종이요? 잠깐만요. 야 김민정 너한테 전화 왔어. 누군데? 몰라. 여잔데? 그냥인가? 근데 이놈은 왜 맨날 네 전화 번호 친구들한테 가르쳐주냐? 여보세요? 제가 핸드폰이 없잖아. 어. 어. 지금? 맘대로 해. 여기 주소가. 선생님 여기 주소가 103동 407호죠. 응. 103동 407호. 그래. 누구야? 여자친구야? 네. 지금 간식 사가지고 온대요. 어? 야 너 여자친구 생겼어? 어저께 길거리에서 만났어. 우와. 진짜야? 야 이쁘냐? 아 그냥 그래요. 형. 인종이 여자친구 생겼대. 진짜야? 니가? 별 편한 일 다 생기네. 이쁘냐? 그냥 그렇대. 아유 당연히 그냥 그렇겠지. 인종아 호박댕이라도 너 좋다 그러면은 얼른 잡는거야. 알지? 야 우리 비디오 빌리러 갈건데 너 뭐 보고싶은거 없어? 아니 없어. 야 어떻게 인종이가 여자친구가 다 생기냐. 인종이 여자친구도 꼭 인종이 닮았을거 같지. 인종이 닮은 여자애? 어우 둘이 같이 다니면 진짜 못봐주겠다. 우와. 제발 제발. 오 이쁘다. 이야. 이야. 사촌 사는가봐. 몇 호 사는 애야. 이야. 어 여기 우리집인데. 누구 찾아왔어요? 인종이요. 인종이? 인종이? 인종이가 불고기버거 좋아해서 불고기버거만 가져왔어. 얘네 아빠가 햄버거 가위 사장님이야. 진짜요? 진짜요? 우와. 야 그럼 우리 니네 가게 가면 햄버거 꽁 때려주는거야? 그래. 근데. 니가 진짜 인종이 여자친구님? 네. 왜? 네? 아니 인종이가 뭐가 좋은건데? 귀엽잖아요. 귀여워? 귀여운가? 그리고 착해서 좋아요. 야 이제 가라. 좀 이따 가면 안돼? 우리 가위해야돼. 알았어. 나중에 전화할게. 그래. 안녕히 계세요. 그래 잘가라. 안녕. 안녕.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이쁜애가 인종이를. 진짜 이쁘지. 민종이보다 더 이쁜거 같아. 야 인종이 좋겠다 이쁜 여자친구 생겨서. 쟤가 뭐가 이뻐요. 어? 그저 그렇잖아요. 야 그저 그렇긴. 저 정도면 진짜 이쁜거지. 이쁜건가? 별로인데. 이 자식 봐 이게 배가 불렀네. 아무튼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. 전 여시같이 생기는 애 별로거든요. 좀 지적으로 생겼으면 좋겠는데. 쟤는 좀. 좋겠다 인종이. 왜요? 이쁜 여자친구 있으니까. 저 걔랑 안 사귈거에요. 왜? 그냥 안 끌려요. 너 걔랑 진짜 안 사귈거야?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. 전 얼굴 진짜 엄청 따져요. 야 인종아. 내가 이쁜여자들은 많이 만나봐서 아는데. 개정도면 탤런트감이야. 아무튼 전 이쁜여자 아니면 안 사귀어요. 저 왔어요? 어 왔어요? 어 그냥 둬요 내가 할게. 아니 얼른 씻어요. 내가 할게요. 아이 됐어요. 아우 참 맨날 미안해서 그러지. 미안하면 여기다 뽀뽀나 한번 해줘요. 예? 빨리요. 엄마. 어 민아 있었구나. 어 미안 배고프지? 금방 저녁 해줄게. 어? 여기나 닦으세요. 어? 어? 서울 왔어. 아싸. 어? 저 오빠들 수영장에서 나한테 찝쩍 됐던 오빠들이잖아? 어. 맞는 얘기 신경 쓸 거 없어. 근데 저 오빠들 왜 나한테 찝쩍 거린 거래? 아 못나서 그러지. 야 너 할 차례야. 아. 참 희한해 희한해. 영삼이한테도 저런 이쁜 여자친구가 있으니. 아 난 뭐냐. 못난 이끌어도 저런 이쁜 여자친구가 있는데. 네. 저도 우유 한잔 주세요. 그래. 넌 좋겠다. 왜요? 이쁜 여자친구가 있으니까. 저 걔 찼어요. 뭐? 제 스타일 아니에요. 얼굴도 그저 그렇고. 야 그 얼굴 왜 그저 그런 거야? 네 얼굴로 생각해야지. 내 얼굴이 뭐가 어때서요? 야 니가 평생 저렇게 이쁜 여자애를 다시 만날 수 있을 줄 알아? 이런 품신. 야 그러지 말고 걔 사귀어. 걔 진짜 이쁜거야. 그런 애 흐라지 않다. 전 더 이쁜 여자애 만날거야. 야 넌 일생일대에 대실수를 한거야 인마. 너 다시는 그런 여자애 만나지도 못해. 야 쟤 정신 나간거 아니야? 야 저리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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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 가. 저리 가. 저리 가. 저리 가. 왜? 고마워서 그러는데 나랑 햄버거 먹으러 안 갈래요? 그래 가자 지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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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종이가 여자 즐거워 데리고 왔는데 진짜 진짜 말도 못하게 예뻐 이거 놔 정말이야? 저렇게 예쁘면 처음이라니까 선녀가 내려온 것 같아 지난번에 걔보다 더 예뻐? 선녀라니까 선녀 이사해 우리 선생님이셔 안녕하세요 소라에요 정소라 어 그래 정말 이쁘다 선녀라니까 선녀 가회는 언제 하실거에요? 어 조금 있다가 인종아 근데 인종아 이번에 저랑은 사귈거야? 뭐 웬만큼 이쁜거 같아서 생각중이에요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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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